오케이 그럼 다시 가봅시다 짧은거니까 짧은거니까 쉬울거에요 분명 쉬울겁니다 어 니네 순서가 왜그래? 너 왜 앞으로 나와있어 광이 버렸죠 이니오너라 버리고 아 이거 올릴까? 아씨 갑시 캠프 캠프 완벽하지? 완벽하죠? 괜찮지? 얘들아? 뭐 없지? 아 두개 트신거 같아요? 다행이다 그러면은 뭔가 제 문제는 아닌거 같아요 아마도 막 베테랑이라고 엄청 어렵고 그런거 아니겠지? 난 내 파티가 미국 안갔으면 좋겠어 난 내 파티가 미국 안갔으면 좋겠어 얘네가 미국 가면 접을거 같아요 지금 아아 크롬으로는 하나만 떠 있는데 두번 들리셔서 왜그러지? 왜그러지? 왜그렇게 되있지? 하아 일단 시작하자마자 정찰 좋았어요 좋습니다 똑같네? 얘네는 아 왜 니가 먼저 때려면 마 뒤로 가지마 멍쩌 아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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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하고 영걸이 빵! 나이스 upgrade 왜왜왜왜왜왜왜 왜 때리는데 플롱 피할건데 멍청아 욕망한晶 아 얘네 체력이 근데 기본적으로 많다 그걸 왜 못 맞춰 말보러 새끼 심판! 자꾸 땡겨 저항이야 그중에? 그냥 땡겨가는게 나았을텐데 간음사격! 강화시켜놓고 내버리고 아잇! 이런 노답세 헬멧 강타! 10밖에 안다 8! 오케이 호프? 호프? 넌 우리 파티에 희망? 희망! 희망같은 소리하고 있네 헬멧 끝! 나이스! 오 시작하자마자 구데기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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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고 바로 누린대 그거 왜 비어있어요? 여기 90%? 너는? 너는 80%? 네가 스트레스가 더 많지 성공! 멍청한 멍청한 점수 멍청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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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цел 멍청한 엔드 해안에 떠밀려와 있습니다 무엇을 먹었을까요?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오 굿 나이스 오케 줄진 나이스 좋았다 자루는 맨날 비어있고 다음방 다음방 자루는 오케 천원 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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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제 91% 따개비 사부를 부셔버릴까 열쇠 아니야 사부를 부셔 하 쓸데없이 열쇠나있어 열쇠밖에 없는거 아 정찰 좀 하지 지도 다음방 실내 전투 노전투 여긴 안보여죠 왜 그럼 요거 돌았을때 끝나면 여긴 없는거죠 누구? 뭐냐 얘는? 한갑구덕이래 나 아예 모르는데 처음보는 애들인데 뭔가 전부다 위험해보여요 오! 야 얘 방어력 왜이래? 일단 얘랑 얘가 제일 위험해보여요 기절 나이스 나이스 절 도전님 절 좋았어요 절 추가해 진격 반격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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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나이스 8 괜찮아 괜찮아 아직 여유로워요 반격 임마 에지간이 때려 아이야 야 그걸 때렸어야지 으응 너 왜 앞으로와 아 그 치명따 띄우지 다음번이 얘 아니면 얘 차례 아 얘는 이미 턴 썼네 얘 차례인데 절이 70% 저항이야 나는 144% 그럼 대충 74% 걸리겠네 절 여기서 강타 58 나이스 18 근데 호프도 지금 피가 없으니까 여기서 심판 그걸 왜 못 맞추냐 아가야 니가 그러고도 호프야 하 하 다시한번 어 30% 30%인데 성공 여기서는 간음사격해서 버프 성전사 말고 힐러 먼저 쫌 힐러 여기서 힐러 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죽죠 아니다 심판 아 4야 자행 잘 풀렸죠? 아 이제 죽이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아마도 ностью 잘 쎈 잠깐 훈롬 여기서 결투가의 진병! 나이스! 좋았다. 깔끔하다. 아 달다? 달아? 게임 너무 달다? 합쳐요 이거? 아 안되네? 아이구! 성년님 좋을걸. 어... 음... 열쇠. 아 잠깐만. 그냥 엽시다? 흉상이요? 증서 달라고 아까 말하지 않니 얘들아? 음 장애물 없으니까 삽 버릴게요. 아 전투가 안 끝났으니까 어 퀘스트 완료 안된거 보니까 저 끝에 또 있어. 있어 이거. 적 있어. 따개비네? 삽 괜히 버렸네? 상자 부셔! 상자 부셔! 하... 하... 다음 다음. 음 적 있는거 알아 인마. 그래서 먼저 적 한번 만나고 올리고 그냥. 뭐야 이 해파리는? 누가 더 위험할까? 내 생각엔 너야. 니가 위험할거 같애. 뭐해? 뭐한거야? 어... 얘부터. 74%요? 아니 너 뭐 명중률이 왜그래? 얘네가 원래 잘 피하는거야? 아 패피가 21이네. 하... 말벌어! 피해! 아이고 준진아. 오이구 좋았다. 괜찮아 힐하면 돼 힐하면 돼 힐하면 돼. 힐하면 돼. 여기 있어. 맥댐! 아... 아이고 열면서. 아... 그럴 수도 있지. 그럴 수 있어요 그쵸? 어어? 안돼 말벌어! 말벌어짱! 아프지마 제발. 뭔 파도야. 아이구 스트레스. 아이구... 그지 같구만. 여기서 준진이 한방에 치명사가 빡! 성전사. 성전사 차례. 성전사 성전사. 너 말고 성전사. 아니 니가 나왔어. 죽여! 나이스. 나이스. 성전사. 오케이. 아 이거 어차피 없었네 터니. 83% 똑같애? 이거. 영수증! 나이스. 이건 안먹고. 오닉스 압 치고. 문장. 나이스. 좋았다. 뭐 있는데요 안에? 본이에요? 꽉 차지 않았나? 꽉 찼네. 어차피 곧 끝나요. 횃불을 버립시다. 횃불을 버립시다. 횃불을 버립시다. 들어갈 때쯤 76될 것 같은데. 아니네? 85. 여기서 마지막 전쟁. 원이 아니네. 다 똑같은 애들이네. 미러메치야? 이건 절시킬 필요도 없으니까 절하지 말고. 말보로. 폐암. 공격! 아이고. 폐암 안됐네. 치명타 피워서 한 번에 폐암 걸게 하지. 죽이자! 나이스. 좋았다. 스트레스만 받지마. 그걸 왜 니가 거기를. 킬. 헤멘사 그렇게 몸 다 되줄거야? 너 회피 높은데? 그럴거야? 여기서 영거리. 사격! 아이. 아니 민댐을 띄워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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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혈아 몰라. 필요해. 치명타 좀 뛰어봐. 승리님. 호프야. 좀 잘나가라고 이름을 호프로 지어줬더니 넌 또 왜 민댐을 뛰어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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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답새끼. 아이고. 하이. 하이. 하으. 피해. 너. 피필줄 모르냐? 하이. 끝장! 나이스. 피해. 정말 정직한 힐이다 와 힐 양 진짜 정직하다 야 줄진 데려 와 처음으로 피한 것 같아 나이스 스트레스 영거리 사격 나이스 깔끔했다 좋았다 호주머니가 꽉 찼으면은 어떻게 입에 달아가도 좀 이게 뭐야 살아있는 구리를 실험을 해봅시다 붕대 아니구요 해독제 아니구요 열쇠일 리는 없잖아 성수 성수 삽이야 그럼 뭐야 삽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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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이거 그거 아냐 빗나가 삽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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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베테랑도 그렇게 어려운게 아니라는걸 알았습니다 오프님 또 쉬세요 아씨 아 아 아니 이대로면 지금 애들 스트레스 거의 없으니까 다시 가도 됐거든 베테랑을 못가요 어 증서네 증서 가야겠다 이건 뭐야 오 아 다크런 용이야 어 안해 나 어두운거 싫더라구 우와 좋네 음 근데 각성확률은 안되는거같은데 뜨니 안되네요 확률 좀 표기해주지 궁금한데 흠 흠 흠 음 음 됐어 필요없어 에이 필요없으니까 으응 됐어 아이고 됐어요 힘들어하세요 아 이거는 보상 뭐야 궁금하다 와아 야 잠깐만 이거랑 같은거네 그러면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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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암팀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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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거에서 증서를 준다면 다른거를 가보고 싶은데 안주니까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요거 갈게요 쓰읍 여기서는 한기형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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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바사라도 키워야되는데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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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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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 야 니 가자 니 못쓴지 좀 됐잖아 내가 그치? 바사라 그리고 창이 어 야 가채도 왜 밑으로 내려가 있냐 창이랑 바사라 그 다음에 너 가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었나 야 야 야 니가 가자 탱 탱 하나 있어야 되는데요 탱 속도가 몇이야? 오 칫 괜찮겠지? 탱 어 조졌다 탱 없어요 탱이 없는데 탱은 안왔어 탱가 탱아 탱 탱 탱 탱 잠깐만 어? 진짜 갈 수 있는 탱이 없어? 얘 탱 아닌데 아휴 스트레스 못해 진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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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 아무도 없죠 얘 밖에 그럴 수 없지 질로 녹입시다 어떻게든 될거에요 아마 뭐 어떻게든 될거에요 근데 껴줄건 껴줄이지 주니아 머리 어딨어? 주니아 어허 어허 음 음 어허 어허 이거는 환경이 죽으면 안돼 환경이 죽으면 끝나면 아 뭐 어떻게 자면 어떻게 지 살마 죽겠어 그냥 피 올라가는건 없냐 속도 안내려가고 아이씨 속 피워 중독기스러워네 매피 명중 치명 매피 최대치력 하나만 막아 넌 디스마스 머리가 아 노선강도는 이거죠 됐어 갑시다 그렇게 안어렵거야 신입인데 12개 3개 아 4개 2개만 2개만 3개 3개 2개만 하나만 갑시다 아니 그걸 니가 왜만드리 어 얘 처음 본다 얘도 오 역시 창이 역시 창이 쩔어요 여기서 피날레 한방 누구한테 말까 피날레 내노래를 들어 나이스 좋았다 결투가의 징경 한방 빵 나이스 난도질을 빠 굿 얘 때려 얘 플랩 어쩌구 플랩 마무리 마무리 사격 지스마스 머리도 좋고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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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기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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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심해 일격 아휴 차가 니가 죽여라 창이가 짱이야 없네 없네 아무것도 할까 없네 나이스 베리베리 굿 별거 없네 아니 증선해놔 이런거 주지 말고 하 이씨 황음영 하음영 성발 체Ba 하후 쌓 física 다음 에 여기 어차피 save 이씨 칠십육 앗 뭐 바로 밥을 먹은 아무구 라이트 소속은 품 흐 누나 effects toss C 어 나 이거 뭔지 알아 아 만지면! 아 아니다 다행이다 어 이거 횃불 돼야 돼 어 와 노답새끼 이거 호기심 없애버려야지 빨리 저거 풍얼냥님방에서 봤어요 그 방송에서 아 다행이다 하 기 쫓았다 하여간 이새끼 문제야 저거 뭐했지 이거? 약초 오 나이스 나이스 황수정 굿? 어? 벌써? 아이 뭐 다 전용이야 전용같은 사람 진짜 씨 바로 껴줄라 그랬는데 아 몰라 왠지 적? 적필? 그런 휠 그런 느낌? 쏜낙 한지? 나이스 창아 니가 속도가 제일 빠르니? 뭐지? 창아 문어발 공격! 나이스 치명타! 아 얘 얘 죽인다 진짜 기절거리고 적 빠져 어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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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! 형 향기형 왜그래 나한테 이거 하나 치명타 내 노래를 들어! 그 1데미 더 안 뜨네 1데미 이 형 그래도 자기 몸은 잘 챙겨 잘 피하네 뭔데 이거 왜 하는데 아 보호받음 너 또 스턴 걸릴거냐? 하 하 창아 얘 죽여줘 아이고 얘구나 근데 그 와중에 치명타야? 독 주 빗나가면 회피피 여기서는 돌파 나이스 좋았다 왜 얘 왜 때리는데 아이씨 홍기형 피해 피해가 많이 나눠져있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수확에 칼라 이 안 돼요? 되는게 뭐세요 그럼? 뒤로 가요 그럼 아이씨 잠깐 출혈 걸리면 안 돼? 어 잘했어 결투 가요 진격 데미지가 왜 그러세요? 시리아 안 불렀어 저리가 아니 잘못 안 저질렀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왜 이래 맨날 수확에 수확에 낯질이 안 되는 눈치 뒤로 가 하아 되게 단단하다 이제 보니까 아 아까 아이씨 야 죽여 이거 빨리 아이씨 아까 해파리가 얘한테 버프 걸었지 아까 해파리가 얘한테 버프 걸었지 운면 왜 이러세요 몇 칸 남았니 쓰읍 해풀 여덟 개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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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 피해 ストール 너뛨 아이씨 여기도 부응대 오 딱 좋은데 아이씨 왈렛이스로 지도가 있어? 보여줘 아 왜 저긴 안보여주는데 아씨 보여주지 설마 콜렉터가 갑자기 난리네 콜렉터 지금 나오면 못잡아놔 잡을 수가 없어 그런 수단이 없습니다 뭐 나왔는데 아휴 짜다 짜 자 여기서 바사라가 먼저 창이 속도 지린다 음 어 이거 빼야겠다 다음에 이거 묻으려고 들고있어 차라리 요거 들고만야지 8 높다 높수다 환경피해 회피가 24인데 형 뭐야 이거는 뭐 1 4를 때리냐 와 이 형 죽겠는데 안되겠는데 바사라 내 노래를 들어 아니 왜 자꾸 13인데 아 진짜 아 못하셨겠네 환경이 이거 잡아줘 우리 형 HP가 바닥인데 정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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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뜬다 정찰 나이스 저기까지만 가면 오케이 전투 한번밖에 안남았어 간단하구만 별거 아니네 갑자기 여기서 뜬거 없이 플레트만 안나오는데 이거 뭐야 이거 보자 먼지 소 소 물 물 너 으 어 오 어 혐 억제요? 있네 뭘 정하해 뭔소리야 뭔소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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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아 뭐하는데? 에이 개짓거리하고있네 이거 야 얘 죽여 한기형! 나이스! 자가 한기형 힐! 7이야? 0 아닌게 어디야? 여기서 피 날래 내 노래를 들었! 나이스! 20 깔끔 달달 플랜바드를 때리라고! 이 양반 좀 그만 때리고 이 양반 물몸이란 말이야 아 창이 좋았다 20 창이 이거 좀 해라 나이스! 10일밖에 안되는데? 한기형 이거 죽여줘! 나이스! 아 너무 닿는데 게임이? 아 너무 닿는데 게임이? 아 너무 닿는데 게임이? 아 너무 닿는데 게임이? 아니 문장을 가져가자 아 문장을 가져가자 고민할게 없습니다 문장을 가져가야되요 여기서 저방 가기 아니아니아니아니 골동품 저거 먹고 갈거야 아 또 이거야? 아 근데 이거 뭐 나오는데? 아무것도 안나오네요 해석기 해봤자 해석기 없어 근데 버려? 이거 함정 해가지고 스트레스만 낮추고 가자 창이 70% 할 수 있어 역시 나이스 갑시다 집에 갑자기 이렇게 딱 그냥 가다가 콜레터 만나면 조절 판을 조절 트위스티드 카바너스 메이즈 괜히 많이 들고 왔다 헛불가 들고 되게 짧았네 와 극심한 손해 하지만 증서 증서 몇개 얻었니? 6개가 끝이야 저거 왜 이렇게 많은데? 이거 왜 다 넷이야 4명 왜 다 얘 왜 질병 떠있어? 이거 질병이니? 아 우리는 좀 아마 한의 상황이 안좋다 ㅎㅎㅎㅎ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어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 필요없는데 찬의도 베테랑 네 차례 아니야 너 가서 이거 치료해야 돼 아 근데 얘는 얘는 지울거 되게 많은데 너무 많은데 어 보스 떴다 아 치어봐 세일앤야? 중보병 전용이네요? 와 되게 좋다 와 이거 쩐다 오 단점이 없어 이거 무조건 가야겠다 근데 신입이잖아 바사라 너 아 바사라 아직 신입이야 다행이야 아니 호기심 이거 없애버려야 오랜만에 광인 갈까? 아니다 흰해 너 저리 가는거야 얘도 한번 써봐야죠 아니다 흰해 첫 단전을 보스로 가도 괜찮을까? 아 근데 이게 한기형이 아무래도 탱이 아니다보니까 탱 자리 세워도 너무 약하던데 호프도 안갈라 그러거지 호프 주지 호프 주지 이거는 좋네 그래 방심하고 돌머리에다가 정숙 불안 걸린 성년대 심지어 연약해 근데 또 탐험은 좋아해요 참 이런 성녀가 어디있었어 너 표식이 있어? 어디에? 표식 안보이네 표식을 찍은 애랑 같이 가라는거지 나보고 니가 찍을 순 없고 그지같네 광인? 오랜만에 아 아 아 그래 신입 봅시다 신입 신입 탱 좀 와라 제발 이거 원걸이냐? 아니 탱 좀 오면 안돼 탱이 없는데 보스전 어떡하지? 탱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 지난번에 중보병 하나 괜히 보내가지고 하아씨 조졌네 탱 탱 bard 제가 신입 던전들을 너무 열심히 돌었나 봐요 여태 창이 3렙 찍었냐 혹시? 그러면 얘는 후방열이 좋은데 3번열 되고요 아 아 아 광대를 들어가면 안되는데 아 머리아퍼 아 짱나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아휴 죽은 뭐 죽기전에 어떻게 빠져야지 말렛 말렛 너로 근데 여기서 광대가 쓰고 가면 얘는 두번째열이 되는거잖아 두번째열에선 안되는게 많은데 두번째열에선 안되는게 많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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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명타 보정 하나보고 올리는거야? 필요없어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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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잠시уля слыш니다. 잠시 Sie ens intoxúe요. 잠시 후 잠시만요. 잠시 후에 별풀고